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. 아르마드랑고 전문 쇼핑몰 RC 라이프가 되겠습니다. 패런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잖아요. 우린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. 이렇게 안 있는 쇼핑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저중심이에요. 바디핀 꽂게끔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바디핀 꽂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뒤쪽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요.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위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밑에 파져요. 이렇게 밑에 파져요.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공중에서 띠 쓰게끔 일단은 했는데 케이블 타일을 고정되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일이 띠지 않았어요. 아예 케이블 타일이 띠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 타일이 띠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 아마 직접적으로 땅에 놓고 굴릴 수는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것만 자세만 자기끔 이렇게 해놨습니다. 자세만 자기끔 했는데요. 밑에 파란 색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옆쪽과 이렇게 녹색도 이쁘게 해놨습니다. 페론이 예약하셔서 기다리신 분들은 구함에 하셔서 아시럽에서 바로 보게끔 하고요. 위험하겠죠? 오우 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페론이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다리신 분들 예약 8대 다 출구 됐고요. 또 예약 받고 있으니깐요. 또 예약하실 때는 아시럽 사이트에서 예약해 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예약 받아 놓을게요. 감사합니다. 페론이었습니다. 오케이 짜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